다음은 천마 노지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지 선정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고 모래 함량이 높은 사양토나 양토가 좋습니다 햇볕이 덜 드는 북동향, 북향이 좋고 2에서 7% 약간 경사진 곳이 물빠짐이 좋습니다 pH는 5에서 6% 약산성이며 비료 성분이 많지 않은 곳이 좋습니다 유기물 함량은 2% 함유로 토양오염이 없는 곳이 좋습니다 예정지 앞 작물로는 옥수수, 수단글라스 등 녹비 작물이 양호하고 예정지 앞 작물로 좋지 않은 작물은 고추, 무, 배추 등 다비성 작물입니다 원목 준비 및 절단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활엽수는 재배가 가능하나 주로 참나무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년 일기작 약 18개월 동안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 속에서 오래 견디는 참나무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채 시기는 휴면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이며 원목의 굵기는 10에서 15cm가 좋습니다 음지에서 약 1, 2개월 정도 건조 후 길이를 30에서 40cm로 절단하여 사용을 합니다 보통 원목을 절단을 할 때 엔진톱을 사용을 하는데 엔진 오일은 절단면에 묻게 되면 공생균인 뽕나무 버섯균이 활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종균 준비 및 절단 방법입니다 종균으로는 뽕나무 버섯균이 사용되며 균상, 균사속이 우수한 종균을 구입해야 합니다 보통 천마를 정식하기 3, 4개월 전에 종균 배양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균의 필요량은 10아르당 900에서 1000병 정도이며 보통 6에서 8등분으로 절단하여 사용을 합니다 종균이 마르지 않도록 정식 직전에 자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 6절기로 8등분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목 배열입니다 90에서 100cm의 이랑에 원목을 5열 종 배열 방법으로 배열을 합니다 되도록 1열과 2열 사이를 엇갈려서 배열을 하고 원목과 원목 사이는 10에서 15cm 정도 띄워 2년차에 성마가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종마 식재의 경우 종마의 크기는 길이가 5cm 이상 무게는 10에서 20g 이하를 사용을 합니다 종마의 필요량은 10아르당 약 150kg에서 180kg 정도가 사용이 되고 지역마다 다르나 보통 4월 중순에서 5월 상순 사이에 식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온은 10도 이상 시 자마가 분열이 시작되고 지온이 15도 이상 시 종균의 균사 속에 유도가 되어 종마와 공생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식재된 종마는 노지 재배 시 보통 10에서 20g 이하의 자마가 사용되고 정단 부분을 기점으로 72도 각도로 측생 자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 측생 자마는 보통 토경에서 천마가 자기의 자리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을 이뤄서 분열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도의 경우 원목 위로 5에서 10cm 정도 복도를 합니다 너무 깊게 묻으면 균사 속 활착과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보통 5열 배열 방법 중 가장자리인 1열과 5열이 충분히 덮여져야 하는데 만약 1열과 5열이 덮여지지 않고 낮출되면 낮출된 원목은 온도와 수분 함량에 취약하기 때문에 천마가 전혀 생산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피복입니다 피복은 복도 후 벽집과 낙엽을 주로 사용합니다 노지 재배 시 낙엽은 바람에 흩날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벽집을 주로 사용합니다 10에서 15cm 정도 두껍게 피복을 하면 포장 건조 및 여름철 고음 방지에 유리합니다 보통 10 아래당 곰포 412지용 벽집을 5롤 이상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장 관리입니다 식재 후 충분한 관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한 관수가 이뤄져서 종균이 물을 흡수를 하고 있다가 지온이 15도 이상이 되었을 때 균사 속이 유도돼서 자마와 공생관계가 맺어지면 천마가 형성이 되는데 충분한 관수가 이뤄지지 않고 건조한 상황에서는 종균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균사 속이 유도가 되지 않아 자마와 공생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천마는 전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뭄이 지속되면 관수 및 예초 작업으로 건조에 예방을 해야 하고 집중 호우 시에는 배수로 정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온이 25도 이상이 되면 천마의 생육이 억제되기 때문에 차광망 설치가 필요하고 겨울철 동해 방지를 위해서는 벽집 보강 및 비닐 피복이 필요합니다 천마의 수확은 보통 가을과 이듬해 봄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가을 수확은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수확을 하고 보통 70%를 수확을 합니다 이듬해 봄은 4월 중순에서 4월 초에 이루어지는데 종마 사용으로 30%를 수확을 합니다 수확 방법은 피복물을 걷어내고 호미 등으로 두둑 위 흙을 걷어낸 뒤 원목과 원목 사이의 천마를 손으로 수확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지 재배의 주요 작업 일정은 예정지 관리, 원목 준비, 원목 건조, 원목 절단, 종균 구입, 포장 준비, 천마 식재, 배수 관리, 벽집 피복, 천마 수확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목과 종균의 경우 본인의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정식 전 3, 4개월 전에 예약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천마 비가림 시설 재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재배의 필요성으로는 노지 재배 시 연차간 수량성 편차가 매우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과 8월 사이에는 33도 이상 되는 폭염 일수가 31.3일간 지속되었고 2019년 7, 8월에는 강수량이 380mm로 평년에 비해 50% 수준으로 매우 극심하게 가물었습니다 반면 2020년 7, 8월에는 1,200mm의 강수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습해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상기상에 의한 문제점이 노지 재배는 점점 힘들어지는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 재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설치는 내재성 표준 설계도를 참고하셔서 설치를 해야 하고 보통 폭이 6m와 8m인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를 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온습도 관리 및 작업 능률을 고려할 때 50평에서 100평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하고 론인 경우 하우스 주변을 배수로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예정지 관리입니다 보통 유기물 함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완숙된 유기물 태비를 사용을 하여서 유기물이 2% 이상 함유되게 넣어줘야 하고 녹비 작물로서는 스턴글라스와 옥수수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천마 식재입니다 천마의 식재는 보통 3, 4월에 이루어집니다 노지 재배에 비해 1개월 정도 이상 앞당겨 식재가 가능하고 원목 배열, 종균접종, 종마 식재, 복토, 볏집, 관수 등으로 노지 재배법과 동일합니다 지온이 15도 이상이 될 때까지 하우스 문을 닫아 보온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반면 고온기인 6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사이에는 95% 차광망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지온이 25도씨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고 만약 지온이 25도가 넘으면 하우스 내에 50% 소형 터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는 포장 용수량 50에서 60%를 유지를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관수를 해줍니다 고온기에는 한낮 관수는 자제를 하고 이른 아침에 관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1년 차의 마지막 관수는 9월 말에 관수를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비가림 시설 재배의 주요 작업 일정은 노지 재배법과 유사하지만 하우스의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고 천마 식재가 노지 재배에 비해 1개월 이상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천마의 수확은 보통 노지 재배 시 10월 말에서 11월 사이 봄에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천마는 10월에서 4월까지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천마 비가림 시설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화 war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